화이팅! 멋있게 나왔네요 되게 카리스마 있게 나왔어요 다른 멤버들 전체적으로 제일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아주 맘에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민망하니까 손을 어쩔 줄 모르겠어서 사진 찍을 때는 되는데 사진 찍을 때는 창피하다요?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돼 머신 찍을 때는 사진 찍을 때는 창피하다요? 1,0ig opposite 현재Blade 아예 활짝 웃移는 거 이 보이면서 아예 알기 이에 Asshake 다가 toll 차이 zel 원래 이런 컨셉인거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